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과 국방부를 상대로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관련 답변에서 법무부와 국방부의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통녀병 선발 그리고 부대 배속 등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사실 조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익위는 국방부를 상대로 지난 10일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등 청탁 의혹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또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10일 배포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자료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국방부의 관련 자료를 다 내놔봐라 정말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살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첫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권익위는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 등이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또 휴가 연장 등을 위해서 청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답변에서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11호에서 병력 판정검사나 부대 배속 그리고 보직 부여 등 병력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력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 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청탁의 성집 요건인 법령 위반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 부령과 고시 훈령 등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부정 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도 국가복무원법과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서 청탁했을 경우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권익위의 답변을 보면 구체적으로 청탁검지법 몇 조 매단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제3자를 통해서 직접 본인이 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누굽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했다는 그런 오역을 받고 있으니까 제3자까지 딱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렇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직자는 바로 군 관계자들입니다. 군 관계자들. 그러니까 주미애는 청탁 범지법 위반된다고 하니까 지금 민원실에 문의했다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직접 군부대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그래서 이철원 대령이 직접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또는 직접 간접으로 평창 올림픽에 보내달라. 통역병으로 고 청탁을 받았고 또 용산에 자대를 다시 옮겨달라 하는 청탁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청탁을 받지 말아라고 부하 직원들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훈계까지 하고 주의를 줬다. 큰일 난다. 다친다. 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권익위는 주미애 아들이 부정 청탁 방지법을 위반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몇 호 몇 안까지 딱 제시한 걸로 봐서 여기에 딱 걸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이 아니라 단순 문의였다라는 주장관 측의 주장이 전부 다 받아질 경우 그래서 청탁검진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니죠. 청탁이 아니라 문의였다. 이렇게 말하죠. 문의였다. 단순히 문의했는데 왜 대령은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바꿔 가면서 공정하게 누구든지 복대로 복골복으로 할 것인가. 규정대로 만약에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쳤다고 하면 면접을 보면은 자의적인 점수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건 충탁을 받아놓고 면접 점수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네가 떨어뜨렸지 네가 내 지시를 안 받았지라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뭐 거기 걸리면은 남들이 보기에도 아 저 사람이 청탁을 받고 뽑아준 게 아니구나 자기 운으로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꾼 거 자체가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탁을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지금 국려지책으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영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 대표가 보좌관을 포함한 측근들을 동원해서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한 증거들이다 관련 증거들이다 자 추 장관 측에서 사진의 청탁금지법을 검토해서 단순 민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추 장관 측에서 단순 민원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에 민원을 냈다 라고 이렇게 다 법을 검토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영 의원은 법무부와 국방부는 성실하게 권익위 조사에 응하고 요구 받은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권익위도 국민이 지켜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권력의 편에 서서 추미애와 아들의 혐의를 단순한 민원으로 처리하려고 했고 또 수사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니까 또 그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동부지검장도 발탁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나 그래서 1월 달에 고발을 받고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왔다 미적미적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 문제를 파고든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의혹의 실체를 금방 드러낼 수가 있을 것 같다 비교적 인권위는 아무리 장악됐다고 전치더라도 거기 구성 중에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사람도 인권위는 그나마 법무부나 또는 국방부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관련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다 증언했습니다 당직 사명도 그렇고 또 한국군 지원단장이라고 하는 이철원 대령도 그랬고 이철원 대령 부궐에서 일했던 장교들도 그랬고 그 사람들도 다 동부지검에 가서 다 진술했다 나 전화받았습니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받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한 기록이 없다 조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관련된 사람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청탁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비역 병장들이 국방부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전화를 하면 휴가를 연장시켜줄 수 있냐 또 지금 군에 보낸 부모들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도 그러면 내가 전화로 신청하면 휴가를 보내주고 또 연장시킬 수가 있나 그러면서 어떤 이는 내가 우리 아들을 휴가가 복귀 시간에 늦을까 봐 저 먼 지역에 택시까지 몇만 원 돌려가지고 보냈다 그 돈도 돌리다라라는 민원전화까지 포함해서 국방부에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 젊은이들과 어머니들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그 아들이 특혜 의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줄 것 같다 하는 기대가 다시 한번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제대로 인권위죠? 인권위 권익위입니다 권익위 권익위가 제대로 이 활력을 하고 또 정의로운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windows iances melts verty Trung